아우, 백설아. 왜 이러시는데요? 운동하시는 거 쳐다보세요? 어, 저기요. 귀찮게 하지 마세요. 말할 수 있네요. 아우, 얘 봐봐. 왜 그래? 아우, 정말. 운동화. 아우, 이거 왜 이러세요? 아우, 힘든 있어요. 발을 돌려주세요. 아우, 아우, 아우. 왜요? 아, 왜요? 왜 이러세요? 저기 가주세요. 엄마 운동하고 싶거든요? 아우, 아우 아파. 아우 아파. 아우 아파. 아우, 아우 아파. 아우 아파. 아우, 아우. 아우. 아우, 진짜 아파. 앙냥냥. 와. 이거는 지금 시작된다. 또 다른 문항이 있어요. 그 심수가 잘 안 잡历어요. 지금 다 먹으러 가면 accé. 하트야? 너도 운동할 거야? 왜 저 엄마가 이거 뺏은 거야, 지금? 응, 아니야. 공지야. 공지님, 잊고, 은말아. 공지야, 공지 이리와, 공지 이리와. 대단하다. 공주야 해 봐. 공주야. 야 쫄 빼기. 비켜. 공주야 해. 문 넘어가는 거 처음 봐? 도대체 이 넓은 거 다 냅두고 여기에 옹기종기 있는 이유를 서 여기요 여러분 제 말 듣고 계세요? 여러분 이 넓은 말을 다 냅두고 왜 다 여기 옹기종기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?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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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